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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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금은 비대면 시대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많은 대면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뵙는 분들이 요즘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대면의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 대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비대면 특징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정말 귀한 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한번 대담을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병호 박사님 오늘 저희 지멘 우리 선교회 스튜디오에 오셔서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병호 박사님 우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 박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우리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기독교 신앙적인 면에서 박사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박사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크리스천들 또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해반까지가 한 2600명 정도의 미국 선교사님 캐나다 선교사님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 또 아주 일부 영국 선교사님이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경남 통영 출신인데 통영은 호주 선교에 특히 장노교 선교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이렇게 나라가 성장하고 해서 지금은 전 세계 171개 국가에 약 300만여 명 정도의 3만여 명 정도의 그런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복음 국가로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시는 그런 복음이 우리를 복음의 빚진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많은 어둠 속에 있는 미전도 조속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당에서 힘드실 때라도 항상 여러분 사역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우리 공병호 박사님의 아주 정말 좋은 메시지와 방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박사님의 말씀이나 주제가 저는 이제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확실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바탕으로 그거를 직접 말씀하진 않으시는데 그 모든 분석이나 그런 것이 기조에 깔린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의 신앙 여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늦깎이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고요. 50대 50대 때 이제 사람이 되게 평생 실용학문을 해봤기 때문에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을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정리하는데 50대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동안 그런 날들 한 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책이 이제 나는 탁월함이 미쳤다 라는 책인데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사람에는 그 근본적인 그런 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하니까 서양 고전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서양 고전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던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서양 고전 철학들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좀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 삶의 근본적인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에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회심을 해서 교회를 찾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전에 뭐 대학이나 유학 시절 같은 경우는 예배당은 갔지만 뭐 그게 기회는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믿어진다는 그게 도대체 합리적인 사람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줄에 그렇게 아주 인간이 갖고 있는 큰 깊은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공 박사님의 배경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까지는 일반 사회학문 특히 경제학 쪽에 또 공부를 깊게 하시고 그쪽에 많은 책도 쓰셨고 그런데 그 일반 사회학과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신학적인 부분 그거를 우리 박사님 안에서는 어떤 충돌은 없으셨나요 큰 충돌을 진화론 이런 부분 정도를 가지고 다수 약한 충돌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특히 이제 성서는 이런 부분을 장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주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창조주의 작품은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 역량이나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 역량이나 창조주의 어떤 능력 같은 걸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체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런 반시장적인 것하고 성경적 진리하고는 일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은 거죠. 미국을 보면서도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지금 언론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이렇게 다루시고 그럴 때 그 안에 분명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실 때 나의 이름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든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금 시점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할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15 총선이 끝났을 때 16일부터 제가 좀 특이한 상황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기로 결정했지만 저는 이때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의의 눈을 감지 않고 높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정의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불의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이 대한민국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원하실까? 지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나라 사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아주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 나라를 선교대국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달하지 않도록 그분이 개입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담을 하면서 제가 지금 깨달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 박사님이 지금 공병호TV에서 다루시는 주제들 선거 주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아마 우리 공 박사님의 개인적인 신앙의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저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뭐를 다루려고 하나 라는 또 의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또 성경적 기준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정말 우리 공병호 박사님의 그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구나 그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공 박사님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으로 형제 자매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공 박사님이 지금 쓰신 책 중에 특별히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들 결국 초기에 왔던 분들을 잘 정리하셨는데 저도 선교학을 공부했지만 참 잘 쓰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관점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일대기를 정리한 게 아니고 오토그라피를 쓴 게 아니고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할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특징을 많이 이렇게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책의 제목은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제목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이런 제목을 달았거든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구한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방 때까지 한 2,600명 정도 왔는데 이때 한 60% 약간 넘을 정도가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기록은 어떻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가 하니까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국사를 배울 때 소위 보급 역사는 전혀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불안한 평화라는 그런 한국의 안보 이런 문제를 다룬 제가 쓴 최초의 정치평론 책인데 그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기여를 했구나 그런 여러 가지를 그때는 한참 예수를 믿을 때이기 때문에 그럼 선교사들이 기여를 했지만 선교사 뒤에 계시는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쓴 그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은 기여하신 주요한 선교사님들도 소개하지만 그분들한테 돈을 댔던 사람들 후원자들을 소개한 것이 굉장히 큰 다른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사실은 주셔서 대충 봤는데 거기 한 단락 중에 미국의 이름이 우리 선교 역사에 안 나오는 그분들의 후원자들이 나와서 야 이 연구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을까 물론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연구하시는 방법이 다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선교적으로도 사실은 최초로 나온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불클린의 그런 장로교회도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한국의 선교사에게 엄청난 기여를 했던 무디 목사가 세운 노스 마운틴 허만 학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술을 믿기 전에는 노스 마운틴 허만하고 개인적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무디 선교사의 묘역을 방문했거든요 예술을 믿기 전에도 예술을 믿기 전에도 굉장히 예술적이었던 것 같아요 절집을 좋아했지만 우리나라 절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내소사라든지 내원사라든지 그런 데로 가더라도 대웅전을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풍광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중요한 사적지나 이런 부분을 추적을 많이 하고 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한글 교육이라든지 그 한민족에게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되게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선교사에게 하시는 분들 같으면 보금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기독교교에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의 영역에서는 그런 모든 사회의 영역 예를 들면 7가지의 큰 영역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그쪽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의 사실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제가 정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역할은 종교의 특히 기독교의 역할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초기에 개화기 초기에 미쳤던 정치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런 것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을 때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물질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이 땅의 삶은 디스월드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낙은의 삶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외에 어떤 것도 저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는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디스월드하고 데드월드라는 것이 맹악하게 구분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가는 낙은의 삶이라는 부분에 정의를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이 땅의 삶이 역동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악과의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정치, 사회, 교육,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은 성교사님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배제학당의 성교사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바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정치할 의도는 없었단 말이죠 한 젊은 영혼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체계를 이해할 수도 잡지를 넣어줬고 성경을 넣어줬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29세 청년이 발간한 감옥에서 만든 독립정신이라는 소책자를 보게 되면 그 소책자 자체가 어떻게 70대나 80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독립선언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교사님들이 교회 지어주고 구호활동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제가 탈모대에 관한 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의 직업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직업관이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제2의 창조사역에 동력하는 자이다 이렇게 본인들이 직업관을 정리했다고 제가 눈이 휘둥그려진 것이 아니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추진하는데 자기가 보조자가 아니고 창조사역의 동력차로 활동한다 그러면 그 직업 자체를 얼마만큼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힘이라니 겁나 그러니까 개신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대개 역사상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구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역사의 패배자가 되거든요 개신교의 근본이라는 것은 세계관을 뒤엎는 거다 이 땅의 삶이란 게 낙은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나 또 선교사가 그 나라의 정치를 위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모든 영역에 확대를 하고 소위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업사이다운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꼭 정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개몽된 개인 개몽된 개인 개화된 개인 문명화된 개인을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봤을 때 우리가 5천년 정도의 그런 노예의 삶과 그 다음에 성리학의 굴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미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을 보금의 빛을 통해서 그 양반들이 그냥 그걸 뒤집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우리는 다 창조된 자로서 평등한 자이다 그럼 신분이 다 반상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것은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성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저희는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 시민권도 되고 또 그렇지만 그러면서 저희들의 보는 관점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사실 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박사님의 말씀처럼 그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고 구조인데 어떻게 그 세계관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정치계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정확한 오늘 또 말씀을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한국당에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집사도 많고 장노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된 자가 우리인데 지체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삥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삥과 소금으로 다 안 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또 따져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책임도 큰 거죠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옛날에 은사들이 나이가 좀 들어 가시는 걸 보는데 은사들 가운데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오랫동안 했던 분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니까 노년에는 너무 방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자 입장에서 그럼 20년, 30년, 40년 안수집사 장노까지 그렇게 다 그 다음에 명예 장노까지 지냈던 분들이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 정도도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본인 책임도 반도 있지만 목회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전혀 심어줄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요즘 주장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한다면 개인이 제자화 되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것도 목회자의 큰 역할이고 책임인데 저희가 선교화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제자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 세계 선교였거든요 근데 그 나라 그 개인의 마음에 선교화 작업이 돼야 사실은 국내 정치건 문화건 경제건 거기에 선교화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내용을 좀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더 제자화 플러스 선교화가 되면 그것이 말씀하신 세계관의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또 화학적으로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성품도 바뀌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성품도 바뀌고 말도 객해지지 않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반 자체의 그 삶 자체가 선교의 그냥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양반을 보고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교회를 나가면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그냥 교회니까 그 교회가 다른 사람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다 이렇게 보여야 그대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더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이끌 수 있지 않더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공 박사님의 그동안에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가장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걸 풀어 주시는데 이제 좀 아시겠죠 우리 공 박사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 유튜브라는 이 언론 도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아주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또 또 다른 이제 큰 주제로 제가 하나 좀 꼭 그동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재정으로 어려우시잖아요 다 어려운데 앞으로 내년에 지금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 공 박사님은 경제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 기독교와 경제 아니면 선교와 경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전관념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후원을 받아서만 해야 된다 자립경제라는 개념은 아직 이르다 현장에서 비즈니스에 미션을 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변하기에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현장에서 자립경제를 이루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오늘 방송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요즘은 그냥 몇 사람 정도의 그냥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자문단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자문단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자문단에 제가 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공병호TV나 그다음에 또 공TV 지오엔지TV를 등록하셔서 가끔 이렇게 보시면 생각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것이 아마 선교사역을 담당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저는 아름답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지식인이지만 봉급생활을 하지 않고 일찍 40대 나와서 이제 홀로 서기를 이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일종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참 보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항상 뭔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 특히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텐트 만드는 거죠 텐트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는 좀 이렇게 멀티 펑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것을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성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성교사의 헌금을 받아 가지고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거는 전통적으로 옳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성교사익을 담당하시다 보시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창조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나 또 건강한 욕심 같은 게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저는 성교사님 같은 경우는 시운 일은 아니지만 또 사업가적 마인드도 가질 수 있겠죠 사실 성교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없으면 성교 조그마한 프로젝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성교지에 가 가지고 또 그분들을 설득해서 보금의 길로 이끌는 것 자체도 보면 일종의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또 보금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아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교회라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지원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저는 원래 작가였지 않습니까 작가였는데 네 일종의 문자시대 텍스트 시대가 전문가 아니에요 네 텍스트 시대가 전문가 그 시대에 또 변화를 영상시대로 또 본인을 바꾸어 나간거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기회를 그러면 성교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저는 그거를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주중에는 메인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럼 성교사님도 어떻게 보면 낮 시간에는 또 메인 프로젝트를 하시고 방과 후에나 이때는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게 다 관점의 변화니까 네 그러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네 성교사님이 그러니까 사이드 일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는 세상이 모든 세상이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교사님들 가운데 공 박사님 그걸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나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은 늘 깨는 거 틀을 깨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시도해 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성교사들은 그런 비즈니스 활동을 해서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모르지 않습니까 성교사님이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항상 이 분야만 했는데 내가 또 굉장히 비즈니스 같은 걸 굉장히 잘하는 능력이다 그거를 영어로 discovery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공 박사가 무엇부터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데서 잘 팔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한다는 사람의 기본 마음 경영자의 기본 원칙이나 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직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합당한 간격에 제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국 출장길에서 굉장히 제가 또 하나 크게 배운 것이 출장을 다니면 이제 뭐 집에 있는 것처럼 데스크탑도 없고 그 다음에 일정은 바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동하면서 좀 출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비즈니스 센터 가서 아이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대본 없이 괜찮은 거예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호텔 뒤에 있는 조그만 정원 가서 한번 찍어 봤어요 잘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낮에는 일정을 처리하고 저녁에 나와 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대본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들 그런 시도를 해 본 거거든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강점이나 장점 가운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털에 갇히지 않고 항상 시도해 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습관이나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아 이러면은 앞으로 출장을 자주 나와 가지고 그냥 어디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냥 콘텐츠를 만들어서 요즘엔 또 구글 드라이브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와이파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와이파이 연결되면 실시간 방송이나 또 실시간 방송하지 않더라도 미공개 상태로 나와 놓으면 바로 그걸 다운로드하다가 또 한국에 도움 주는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지금 고정관념과 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성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그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삶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될 부분 가운데 전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삶의 많은 부분들은 생각이 고루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문 대통령 보면 다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인생 문제도 다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그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면 전체 한 70% 정도 시간 정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한 30% 정도는 사이드 프로젝트 메인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멋진 개념이거든요 저는 유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초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직장이라는 것은 오래 다닐 수는 없겠구나 직장이라는 것이 마을버스하고 같아 가지고 계속 오르는 사람, 내리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직장과 별도로 또 내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그런 가치를 만드는 능력을 제조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내 책임이구나 그럼 성교사님들도 성교사에게 평통하시겠지만 항상 그런 위험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20대 말에 다른 사람들은 학위를 마치고 와서 이제 그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때부터 느슨해졌는데 그때 이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퇴근한 이후에 그래서 작가가 된 거고 또 그렇게 글을 써 가지고 또 강연을 하게 된 거고 또 글 시장과 강연 시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장을 개발한 거고 또 유튜브 시장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온라인 신문인 공 데일리라는 걸 잠깐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의 어떤 기본은 보검 또 저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기본은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지만 그 외에 항상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기를 변신하는 것은 거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검진 하시면서도 뭘 사람들한테 팔면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단 좀 전통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무슨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특히 자기의 어떤 기본 기능을 잃지 않고 시도하면 그것 자체가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박사님 말씀에 표현을 빌린다면 지금 불경한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성교지 특산물을 통해서 성교차립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저희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성교사님들은 성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플랫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맨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가치를 제공하면 같은 값이면 그걸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런 것은 저는 정말 사람이 다양한 것을 잘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다양한 것을 잘하기 힘들지만 항상 자기 내면적에 숨겨진 히든 탤런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소명이라고 보거든요 대충 살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 거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항상 주님이 대충 살다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는 이야기죠 네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극도로 발전시켜 가지고 그것을 자신과 그 다음에 믿음의 친구들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게 주님이 원하신 거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극도로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그러니까 주신 소명에 따라 맥시마이징 하라는 거죠? 최대한! 근데 그 맥시맘이 끝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걸 영어로 no upper limit no upper limit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박사님의 관점은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억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싫어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싫어하고 정부 개입주의를 싫어하고 전체주의를 싫어하고 화시즘을 싫어하고 독재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거네요 반기독교적인 거죠 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인간을 창조해 낸 거라는 이야기죠 네 자기 형상 image of God 네 자기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자각을 시키는 것이 성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당신이 정말 뭔가를 갖고 있다 그걸 자각시키는 것이 당신이 노예가 아니다 당신은 개가 아니고 당신은 붕어가 아니고 당신은 가제가 아니다 그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가제고 당신이 개고 당신이 붕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반반해야 돼 내가 개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 리밋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둠에 그냥 갇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원래부터 흙수저 모양이다 흙수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닷부터 올라가니까 뭐 오만거지를 다 구경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기회를 얻어서 우리 박사님과 연결이 되면 특히 저는 관점은 뭐 우리 성교계에 저는 있습니다 저도 뭐 잔학계나 24시간 모든 게 저도 성교입니다 저도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 지금의 저의 타스크는 우리 성교사님들 어떻게 자립화 운동에 경제 재정 자립의 운동에 어떻게 좀 기여를 할까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오늘 공 박사님이 경제학자로서도 정말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그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러시죠 지금 이제 경제 자립화를 하니까 이제 경남 통영에는 호주 성교회가 왔거든요 네 호주의 주도가 캘럴리 어디죠 캘럴리 캘럴리인데 참 제가 이렇게 고마운 거는 네 그 책 좀 책상에 있는 거 좀 주시겠어요 네 이름 없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인 경남 통영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 유년기 기록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해서 백 년 넘어 가지고 기독교가 전해졌을까 이제 형님이 장로고 이제 친남의 가운데 제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호주 성교사들이 그 통영에 있는 부인들한테 그런 자수를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봉제품을 만들면 그거를 호주 캘브라 캔브라 맞습니까 캔브라를 가 가지고 그게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교회가 모교회가 바자회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서도 또 후원을 해서 바자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시키더라고요 한국의 특산물 한국의 특산물 통영의 특산물로 독산물을 팔아 가지고 자수 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저는 자유의 확장 역사로 보거든요 인간의 개인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와 이런 자유가 두 번째는 교역의 확장이거든요 교역의 확장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것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그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성스럽고 문명하의 길로 가는 거죠 문명하의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정당성 문제가 확고하게 심어질 때 더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스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텐트메이크로 활동했던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네 아 우리 박사님한테 저 듣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은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공TV라고 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제 채널이 열립니다 여러분 계속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모신 거는 그거를 설명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성교사님들한테 정말 이 변화되는 시기에 위기의 시대라고 보는데 이걸 기회의 시대라고 또 어떤 그런 관점으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그 노 어퍼리밋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예 주눅들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 성교계에 우리 좀 자문위원으로 예 경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라고 우리 어 공 박사님이 경제학자지만 이 성교에 관한 책을 예 지필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수의 책을 지필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거로 아는데 여러분 이거 시간되면 꼭 한번 구입해 보시고 정말 아 저도 성교학을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봤지만 여기에 안 나왔던 다른 책에서 못 봤던 부분들이 여기 나와요 그 성교사의 후원자들 이런 것까지 다루셨기 때문에 한번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아쉽지만 계속해서 박사님하고 앞으로 좋은 이제 연결이 될 거로 이게 시작으로 될 거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번 이제 인사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한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가 천지개벽에 해당할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세계관에 크게 변하게 되고 인생관이 변하게 되고 직업관이 변하게 되고 국가관이 변하게 되고 역사관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대변역을 여러분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교제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겠지만 늘 주님에게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들 발걸음이 한 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공병호TV에 참 좋은 말씀을 늘 전하시고 정말 그 애국적 사관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들이 있으신데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또 이것을 응원해 드리고 또 많은 또 알려서 정말 이 좋은 세계관이 확장이 돼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병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